속성은 생각해라 않고 소나무가 더 잘 컸다니까 소나무가 더 잘 컸 아 소나무도 심겠다 아줌매들이 나가지고 꼬물리 소리 내면서 안 내리지마 들어가 요리 심으러 간다 요리들 하면 쇠작골 그래서 쇠작골에서는 물이 많이 안 나지 안 치고도 먹으려면 먹으려면 안 나 똑같애 우리 우리 저 공중 우리 공중이 가서 저리나 하고 이랬는데 서장 서장 우리가 요번에 족보에 날라나는 갑였더라 가들이 우리를 서장으로 만들기 시작 그래서 족보를 바로 만드는 갑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 정서를 해놓고 요거암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땅이었다 다 눈에 띄다 그 땅이었다 그 땅이었다 저거 그거 가지고 다 넣어둬다 그래 그래 뭐지 그래 요새 야호 할 것들은 새 마치가지고 이리 도라오 이랬다 아 태일이도 멍하한다 내가 매아리치고 손백 딱 찌면 쫙쫙쫙쫙쫙 다 했다 우리도 다 날 때 박수 처음에는 이 배는 안 들어왔어 내가 몇 번 왔는데 남아오름 한 두 분이 왔는데 박수 처음에는 울려가지고 소리가 나더라고 준욱이는 야호 그랬다 해가 그때 멀리까지 나무를 왔다 야호 할 것들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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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온 걸 갖고 왔다 나는 막 겨울에 한이 왔는데 나무화로 온갈치고 있다 나무화로 뭘 꼬마쳐 나무화로 계속 다니는 거야 그때 우리 어릴때는 어릴때 많이 다녔다니까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안 갔다 요아이는 씨 빠꼬디 가서 해놓고 나무화 빠꼬디 너는 여기 댁이 앞에까지 오면 너는 빠꼬디 안 돼가지고 땅 찔렬 나무하고 뚝드기 해가지고 시카구리 걸고 가고 집에 오고 해놨고 우리 우리는 여기 건물 3배 있는데 우리 올라왔다 우리 올라왔다 아까 저기 뭐 들을편노 유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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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천천히 가야겠다 유봉실 아니다 유봉 Domin John 저 건너 유봉실 저쪽 유봉실 이 Ingredient 저 건너 유봉실 유봉실 세상시간 왔다 네, 대강이래. 뭐 찍찍 아이가? 텔레비티 택시하나 홍보이마라. 김홍보이. 40km 이상 놓지마라 해도 그 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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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들. 그 день. 450개arin 생애. 그. 뭐이고 그. 학교마다 시계포로 세고 왔는데 고기에 넘어가면 그 옛날 영식의 집과도 있었다. 그거는 있어 지금. 그게 한 4, 5개평 되는 거. 장남이 내가. 영식이 그 집도 누구밖에 없어. 아 8원 있다 영식이는. 영식이가 그 삶을 많이 싣는다 이거. 여기 지금도 빚집 집도 없어. 딴 돈이 없어 빚내가 거지요. 아 여기 사람 없구나. 저기 왜 있어. tenign. 예산이 없다. 제가 한 달에 100만만 원만 살고. 이러면. 어디에서 천에 들어와서 100만 원 갖고 꼭싶는 것만 갚겠네. 재산에 걸어둔. 재산에 걸어둔. 재산에 걸어둔. 재산에 걸어둔. 재산에 걸어둔. 안개 긴워에 걸어둔. 재산에 걸어둔. 사과밭이 4,000평인데 엄청 큰데 사과 4,000평이 근데 나중에 먹을게 그건 사과밭 아닙니까? 사과밭이 1,000평만 넣는 사과밭이 있고 아니 가을에 사과 이것을 넣으니까 좋더라구요 전체야 지국전농하면 사과많아 아니족이 아니고 강나라 사과가 수주 영도 그거 가봐라 안 떠올라